이걸 봐도... 영상 보고들 많이 따라 하시니까 맨 처음에 준우쌤이 보여주시길래 수업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저희 상백쌤 뵈 보시고 다른 수강생들 다 이거 가서 그때 하나씩 하시고 따라서 퍽퍽 찍어도 나오니까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 솜을 뭘 쓰냐에 따라서도 이게 되게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저번에 막 강사님 안 배웠어요 저는 이거 기회를 드리잖아요 이것만 해도 수업하실 때 도움이 된다고 아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두정씩 꼭 이렇게 칠하고 있는 애도 있대요 너도 그걸 그 영상 봤지? 예 근데 저는 제가 수업 김빈이가 사용한 거를 보니까 되게 막 옹롱으로 되어있어요 서피스를 안 칠하고 그냥 거기다 건점에다가 음 그냥 그 색깔 올려버리니까 얘가 다 떨어지고 너무 아니었어요 저 서쪽으로 네 그냥 감사합니다.